고사리와 고구마 줄기는 섬유줄이 특히 풍부한 먹거리입니다. 야채와 다양한 해산물로 즐기는 섬유줄이 풍부한 저칼로리 요리!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구마 줄기의 껍질을 벗겨 삶아서 씻은 다음 고사리와 같이 다진 마늘 2큰술, 국간장 2큰술, 굴소스 1작은술, 참치액 2작은술에 조물조물 묻혀둡니다. 예열해둔 팬에 들기름을 넣고 다진 마늘을 넣어 마늘향을 내주세요. 조깃살, 새우살, 미더덕 등을 70-80% 정도 익혀줍니다. 밑간 양념에 둔 고구마 줄기와 고사리를 넣고 양파를 넣어 볶아주세요. 뚜껑을 덮고 어느정도 볶은 다음 찹쌀가루와 들깨가루, 물을 넣어 익힌 후 상에 내어놓습니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